네, 멋진 모델을 보여준 우리 도레비팀과 도르로브라더팀에게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대 체질이네요, 역시. 네, 구매하는 무대 체질입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대단합니다. 네, 다음 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다음 팀은 저희가 지금 4팀의 무대를 봤는데요. 아직까지 보여드릴 팀들이 너무 많습니다. 어, 지금 다음 무대를 보여줄 저 팀 다 한번 보여줘보겠습니다. 네, 올라오세요. 네, 29.9팀과 MSG팀 올라와주세요. 올라오세요. 화이팅! 트림 파이팅! 영기타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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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털링하니까 나야? 나? 아니야!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식구정구 팀으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9.9라는 팀이고요 네 29.9라는 팀의 의미가 살짝 있는데 저희가 이제 29기들 위주로 팀을 이루었어요 황태현군같은 경우는 29기고 이현진군도 29기고요 그리고 이제 김원기군은 30기인데 29기 선배들이랑 굉장히 친해서 29.9기다 너는 그렇게 해서 29.9라고 지었고요 이 친구는 33기 유현민군인데 아주 싸가지가 29기 같아요 되게 좋은 친구고요 저도 29기인데 저는 29살같이 생겨가지고 29.9로 지었어요 Wow 30기 하하하하 예 저 같은대로 명진 선배 닮았다는 소리 때문에 기분이 어떠시니까? 예? 뭐라고 표를 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감사하다고 해. 감사하고. 명진 선배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뜬답니다. MS팀 멤버가 좀 교체되신 것 같은데 뭐 짤리신 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짤리신 건 아니고요. 개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개그원으로 32기 심규현 군을 급하게 여겼습니다. 잘생겼죠? 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. 안경 한번 벗으라고 할까요? 선글라스 한 번만 사자. 팬서비스. 아 근데 MS팀의 태우 선배는 동물 잡지 않았어요? 그 얘기는 사는 거예요 지금? 네. 나오죠 그럼? 나올까요 분명히? 죄송합니다. 이거는 이거는 하마 사진인데요. 하마랑 팀 많이 닿지 않았나요? 죄송합니다. 너무 닮았네요. 내려요. 두 팀 모두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29.9와 MS팀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박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박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 이렇게 사는 거? 응. 이렇게 사는 거 같아요? 저한테. 뭐, 그럽?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. 서큰 그만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사는 거 같아요. 우린 가치고 싶은 여전히 넘어오게 해서 널 궁금해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 연애들은 사소한 일로 같은 데가 갖추어놓고 싫은 걸 그냥 말을 해줘 하나에서 열까지 널 알고 싶어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얼굴을 빌어 내 얼굴을 빌어 언제네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도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랑 눈앞에 있는 사랑 너에게 가주고 싶어 Baby, call my n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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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때 이 자리를 내 눈으로 눌렀게 언제든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랑, 내 안에 있는 사랑 너에게 다 주고 싶어 흐랏거리 걷기는 거품자리를 잡은 손마저 예뻐 내 소리를 딱 잡고 있어 데려다닐 거야 네 집 앞까지 매일 매일 Oh,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때 이 전화기를 들어 내 전화번호 불러와 언제든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랑 눈앞된 사랑 너에게 다 주고 싶어 Oh, Baby, call my n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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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이렇게